안녕하세요. 공연하면 달걀입니다. 오늘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1층의 3개 좌석을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1층 후반부인 14열 17번 좌석입니다. 성남콘서트홀은 1층 경사가 낮아서 아무리 후반부라고 해도 무대랑 고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중간에 떡하니 있으니 그 뒤 오케스트라 편성은 완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층 전반부 좌석입니다. 1층 전반부는 무대보다 고도가 낮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제일 먼저 협주곡 베스트로 추천하는 5열 20번 좌석입니다. 진심으로 협주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협주곡에서 이 좌석 티켓팅에 실패하셨다면 차선으로 선택하실 3열 13번 좌석 시야입니다. 이 좌석의 가장 큰 장점은 커튼 콜 때 제일 가까이 그리고 제일 오래 입퇴장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성남콘서트홀은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공연 되세요. 3번 안으로 칠해주세요. ... 아멘